우리 박조사님이 왔어요 부산에서 내리 타지역에서 꽝을 치다가 군 이리 왔네? 아 와요 얼굴 안 찍혀요 밑에 찍잖아요 봐요 여보 다리 다리 있다 이거 봐 오늘 지금 저 꿀 포인트로 들어간다 최연사가 꿀 포인트가 있어 남들은 뭐 그지 같은 포인트 해도 나는 꿀 포인트야 꿀 포인트로 오늘 간다 지금 이박 때리 꽝 치고 지금 대구에서 어디 뭐 지인을 만대 유명하다 그러면서 이리로 왔대 그 포인트로 네 오늘 갑니다 네 뒷모습 찍었습니다 오오오오 동영상 오늘 3월 몇일이야 오늘 3월 15일이다 수요일 군 이리 위천 꿀 포인트로 갑니다